오늘 실보 방송국과 함께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우리 김연아씨 오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방청객도 많고 굉장히 기분이 어떻습니까? 너무 행복하고요.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. 자 그럼 한번 달려봅시다. 또 멋진 가수분 한번만 소개시켜주십시오. 미모의 여가수 신희씨가 부릅니다. 당신을 사랑합니다. 미모의 여가수 신희씨가 부릅니다. 미모의 여가수 신희씨가 부릅니다. 미모의 여가수 신희씨가 부릅니다. 미모의 여가수 신희씨가 부릅니다.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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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이 바람 불어와도 눈보라 엎불어쳐도 우리는 함께 옵니다 다시는 다시는 나에게 다시는 다시는 나에게 이 바람 불어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바람 불어와도 좋아 옆에만 있어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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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이 바람 불어와도 눈물을 엉불하셔도 우리는 터질 겁니다 당신은 당신은 나의 생각 당신은 당신은 나의 생각 이 바람 불어와도 눈물 당신을 좋아 당신의 이상 당신은 감사합니다 tsutsum-tutsum-tutsum